하하 얍 얍 얍 얍 오호호 딜이 아주 달달하구만 얘가 공이 없다는 건 즉 이를 맞추면 잡는다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포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탑 니코 한번 해볼건데요 어 룬은 집중공격 과다치유 PP킬 최후의격 비스킷 신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출발 니코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도발 모션 나는 이 도발 모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챔프의 성능 그 지표는 도발 모션이 좋은가 안 좋은가 입니다 얘는 도발 모션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챔프를 처음에 나왔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AP로 가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그 재미가 없더라구요 근데 AD 리코가 이게 뜨면서 이제 아 나도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찍습니다 재미없잖아요 단순하면 흠 오잉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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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더 맞아 2대 맞아 경험치 먹지마 이 자식 경험치 먹지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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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같네, 개지같네 й cent 짜식 토탑으로 때렸네 근데 3타 쪼 이녀석? 이녀석? 어? 아! 저기서 전멸을? 음 대파인데요 대파 먹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전멸을 미련 없이 써버린다라 짜식 이 자식, 이 자식 저는 퀴로 안찍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려 킬 가 까비,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이 자식들 뭐하는거야 아니 저 피로 갱으로 와? 제정신이야? 오잉 쭉 쭉 어 이 자식, 분 다시 지롱 피가 차 지롱 아니네 아니 잘 맞춰 한 대 더 쭉 하하하 막히냐? 어 이게 안 맞네 머리 깨져요? 쭉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리신 올라오는 것 같죠? 잠깐 빠졌다가 와드 여기다 와드 더러워서 살인다는 거 Bart 어디 건방지게 어디 건방지게 어디 건방지게 odsy 한글자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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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속박 맞으면은 진짜 속박이 너무 길어서 그냥 킬각이야 이게 속박 맞으면 무조건 킬각이에요 제가 좀 논타겟의 주약이긴 한데 이게 참 이게 한 번 너프를 먹었던 니코인데도 지금은 확실히 AP보다는 AD가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CS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 상대가 AP인데 이번에 또 마법사의 최후가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니코가 또 마체랑 굉장히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체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있었으면 킬각이었죠 속박 맞으면 무조건 킬각이에요 낚시 그냥 싸워도 이기죠 그냥 싸워도 이겨요 자 제가 아까 밑밥을 하나 깔아놨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속박 맞추고 공 쓰고 뽀잉 방심 유도 제가 조금 전에 이거를 낚시하는 척을 해서 상대에게 심리전을 걸었던 그런 모습 어차피 Q 한방 돗솔 시간에 평타인데 더 때리는 게 더 세요 안녕하세요 리신이예요 안녕하세요 리신이예요 안녕하세요 리신이예요 안녕하세요 리신이예요 맞으면 킬각이에요 하나 럭 자식이 하하하하하하 아야 피해보러 버틸시다 뭐야 쓰레쉬가 저기있어 뭔일이야 오잉 뭔가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오잉 오잉 얘 뭐야 죽어니밖어니 일로와 이 자식 이거 먼저 전멸이 없는 자는 죽은 뿐이다 잘가라 근데 대포 아니 대포를 어 냠냠 옹냠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 흐흐흐흐 앗 으흐흐흫 까불다가 못 먹었어 어요에에에에에에에에 손에서 불 나가요 죄송합니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자식이? 이 자식이? 이 자식이? 피 차지롱 피 채워야지 뭐야 이거 흐허헣 아니 뭐냐 도대체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덤벼 난 너나 이렇게 지지 않아 아 이건 질 수도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얍 얍 얍 얍 얍 오호호우 딜이 아주 달달하구만 얘가 궁이 없다는 건 즉 이를 맞추면 잡는다는 소리지 쭉 쭉 액! 마체를 띄우기 위한 큰 그림입니다 마체 나와서 이제 상대가 AP면은 마체가 나오면 그냥 끝났어요 라인장 1대1 절대 못 대깁니다 상대 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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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잔인하다 나쁜사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조기수가 있지 벌받은거잉 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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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? 어? 가능할 것 같은데? 아 내가 진짜... 아 내... 여식들이 진짜... 내가 다 패놓으면 누가 자꾸 와서 먹어 진리 한번 볼까? 음 나쁘지 않게 넣었는데 아 이게 너무 많이 죽었어 나중에 야 G공으로 엄청 많이 넣었네 아무튼 오늘의 리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